필라그린 베리어 크림은 민감 지성용이 따로 있어서 제 피부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형이 연고처럼 무겁지 않고 흡수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.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줘서 지성 피부인 제가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. 평소 야근이 많은 편이고 잠도 많이 늦게 자는 편이에요. 피부가 한없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사용하는 제품은 닥터지 필라그린 베리어 크림 민감 건석용이에요. 하루 종일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고 리스트 사용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. 직업적인 특성상 화장품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예요. 이 필라그린 베리어 밤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.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가서 건조해서 가렵거나 따가운 이런 증상들이 확실히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